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씌운걸 하나 알아보기로 했죠. 겟이나 헤브를 씁니다. 헤브 보다는 겟을 많이 쓰는데 콜드피쉬에요. 차가운 발이죠. 사실 뭐 제가 발발 떨다라고 했는데 어이구 어자가 빠져야 되는데요. 이거 어자가 어는 오타가 됐네요. 이거 어는 없어야죠. 피트가 복수형이니까 어는 없어야죠. 오타가 나왔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우리 벌벌 떨다 그러잖아요. 근데 발발이에요. 발이 복수형이니까 발발 차가운 발이니까 발발, 벌벌 떨다를 발발 떨다라고 지금 해보인거에요. 모고는 말했다는거죠. Sir, 선생님, now it's time to be moving along. 가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게이브 리처에게 안문장 전체를 이어받게 하는거에요. another problem, 다른 문제를 이야기 시켰다. he moved forward, 앞으로 가면 he would be in desperate towns if desperate 시 영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if you turn을 하면 모고는 이상하게 생각할까. 왜 리처가 갑자기 발발 떨고 겁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겁을 먹고 호흡부시를 목적지로서 포기했는지가 궁금해 할 것이고 would be tempted to 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는거에요. 유혹이 든대는거죠. call in the plate.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를 걸어서요. plate, plate number에요. plate number를 in. 여기 있지만 이는 그냥 요 뒤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번호를 전화해서 번호를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차적 조회를 하는거에요. 근데 여러분이 call in the plate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될텐데 전화를 해서 걸어서가 아니고 전화를 해서 전화해서 번호를 넣는거에요. 차적 조회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다. 이런거죠. which was the greater 둘 중에서도 비교급을 고르는 걸로 하게 되면 더가 붙는거에요. 어느게 더 위험할까. 이렇게 된거죠. 어느게 더 위험할까. 그랬더니 more than easily. 당근 more than easily. 확실히 easily가 일단 당연히 확실히 의심할 것 없이 그런거에요. a contest between the desperate police department, despair 시의 경찰과 and a combat 전투 mp죠. 헌병, 헌병 부대. 전투 헌병 부대. 그냥 뭐 전투 헌병 그래도 되겠지만 부대. 과연 싸움을 간의 싸움을 한다면 no kind of는 원래는 어를 잘 안쓰죠. kind of 명사. 그냥 쓰면 되요. 근데 여기 어가 붙을때는 조금 비난적으로 쓰이는거에요. 전혀 컨테스트라고 할 수도 없는거지. 뭐 그딴 컨테스트. 전혀 게임거리도 안되는거지. 게임으로 하면 우리말로는 게임으로 하죠. 컨테스트 잘 안쓰잖아요. 경찰서하고 combat mp. unit. 부대죠. 전투 헌병 부대하고 게임이라는거. 거의 전혀 게임도 아니지. so. 그래서 리처는 트럭에 기어를 넣고 탄다. 후밀. 운전대를 돌린거죠. a 들어갈 단어가 뭐냐. 피트에요. 피트. 피트구요. call in the freight. 조회를 하다. 이런거 되죠. 이지는 단연커. 이렇게 쓰는거죠. 뒤에 어가 있으면 약간 나쁘게 얘기할 때. 비난쪽 보다는 뭐 나쁘게 얘기할 때 쓰는거에요. 여기는 어 잘 안 썼네요. 겁을 먹다. 긴장하다. 우리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티미드. 영어사전은 티미드. 백업. 물러나는거죠. 어떤 일을 언더테이킹. 하려던 것을 물러나는거에요. 이게 19세기에 유래했다는데 정확하게 어는 불명이래요. 아이 너 이게 추위타냐. 아이씨 아이씨 추위타고 있어 이게. 그런 말 쓰기도 하죠. 추위타다. 우리 쓰잖아요. 아이씨 추위타는거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제가 농담삼아. 재미있게. 발 두개니까 발발. 벌벌 떨다죠. 발발 떨다라고 기억하면 쉽다는거죠. 이렇게 한번 해본거에요. Do you still wanna do this palashite jump 할거냐. 아니 너 추위타고 있냐. 이렇게 되는거죠. I got cold feet when I run. 알았을때. 그 여정에는 white water rafting. 이게 뭐 급류. 물이 급하게 흐르면 하얀색 물이 되는거죠. 그래서 급류 rafting이라고 얘기하네. Don't count on including her. 그녀를 포함시킬 기대도 하지마라. She's been known have cold feet. 여기 have도 쓰죠. 과거 전에도. In the past는 우리가 분명한 과거는 못쓴다고 했지. 대충 과거는 쓸 수 있는거에요. 전에는. 과거에도 쓰고 현재 완료로도 쓰는거죠. 근데 뭐 지금은 알려진건데 사실 뭐 과거하고 쓰인거에요. have cold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헤브 pp는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요. 지금 알려져 있는데 헤브 pp는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전에 과거로 쓰인거에요. 인더패스트가 요거는 문상완료고 완료가 아니죠. 시제 대체 시킨거에요. 그리고 인더패스트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거하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